인생이 바뀌는 순간 NFL 드래프트가 다가왔습니다 한국시간으로 4월 26일 오전 9시에 1라운드가 시작됩니다 1라운드만 해도 3시간 정도 걸리는데 3시간 내내 저와 라이브로 같이 봐주시면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흥미로운 드래프트 역사부터 짚어보려고 합니다 NFL 명예의 전당 웹사이트에 따르면 NFL 드래프트는 공식적으로 1936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돈이 더 많은 구단이 더 잘하는 선수를 데려가는 게 당연했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자원이 부족했던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공동 구단주이자 후에 NFL 커미셔너로도 일했던 버트벨의 제안으로 드래프트가 탄생합니다 아마추어 드래프트는 메이저리그와 NBA보다 훨씬 일찍 시작한 거죠 역사적인 첫 드래프트 픽은 제이 버웽거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의 러닝백이었습니다 여담이지만 버웽거는 DAC, 다운타운 에슬레틱 클럽 상의 첫 수상자였는데 이게 저희가 현재 알고 있는 한 해 최고의 대학 미식 축구 선수에게 주어지는 하이즈먼 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하이즈먼 수상자도 제이 버웽거였고 NFL 드래프트의 첫 픽도 제이 버웽거였던 거죠 그리고 버웽거가 러닝백이었다고는 하는데 사실 하이즈먼 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필드에서 거의 모든 포지션을 소화했기 때문입니다 1935시즌에만 577 러싱야드, 405 패싱야드, 359 리턴야드, 터치다운 6개와 엑스트라 포인트까지 5개를 넣으며 41득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버웽거는 NFL에서 뛰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에게 지명되었지만 연봉 협상이 결렬됩니다 이글스는 버웽거가 원했던 경기당 천부를 매치할 수 없었죠 그리고 협상 권한을 트레이드로 시카고 베어스에게 보냈는데 버웽거가 10종 경기선수로 올림픽팀에 발탁되기 위해 NFL을 포기합니다 결국엔 올림픽에 진출하지도 못하고 다시 시카고와 협상을 해봤지만 조지알라스가 제이했던 13,500불의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시카고 고무제품 공급업체에 들어가 직장생활을 하며 시카고 대학의 코치로도 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파란만장하게 NFL 드래프트 시대가 시작되네요 NFL 풋볼 오퍼레이션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첫 드래프트에서 지명 가능했던 선수들은 9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중 81명이 지명이 되었고 그 81명 중에는 단 24명만 프로선수 커리어를 선택했습니다 처음 드래프트가 시작됐을 때는 거의 블라인드로 선수들을 지명했다면 알폰스, 터피, 리먼스를 지명했던 뉴욕 자이언츠는 약식의 스카우팅을 통해 리먼스의 미식 축구 능력을 어느 정도 평가하고 지명했는데 1938 시즌에 리먼스의 놀라운 활약으로 1930년대 내 두 번째 우승을 자이언츠가 맛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픽을 통해 모든 팀들이 스카우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본격적으로 스카우팅은 1940년대에 시작됐고 1960년대 초중반에는 공식 스카우팅 조직들을 서너 개의 팀들이 같이 하나씩 만들어서 몇 천명이 넘는 대학 미식 축구 선수들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했습니다 레스토로 시작해 블레스토가 된 조직도 있었고 내셔널 풋볼 스카우팅 그리고 쿼드라 스카우팅까지 이렇게 스카우팅의 시대가 열립니다 스카우팅은 자연스럽게 컴바인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컴바인도 역시나 작게 시작됐었는데요 뉴욕 제치가 먼저 대학 4학년 선수들을 뉴욕으로 초청해 메디컬 테스팅과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 1982년에는 NFS가 플로리다 템파의 163명의 선수들을 상대로 메디컬 정보들을 한 번에 수집했고 다른 스카우팅 조직들과 1985년에 함께 컴바인을 운영하기 시작해 이때부터 인디아나폴리스에서 진행됐습니다 사실 NFL의 라이벌리그였던 AFL이 존재했을 당시 1960년대에는 NFL과 AFL 따로 드래프트를 진행했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한 선수가 각 리그 다른 두 팀에게 지명을 당하면 그 팀들은 서로 쟁탈전을 할 수밖에 없었죠 더 빨리 그 선수에게 가서 계약서를 내밀고 데려와야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66년부터 드래프트를 같이 진행했고 69년에는 아예 두 리그가 병합을 해서 슈퍼볼 시대가 열립니다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났지만 드래프트를 방송하기 시작했던 시기는 1980년이었습니다 NFL 커미셔너 피트 로젤은 드래프트가 방송으로 인기가 있을지 염려했지만 ESPN에서 방송되기 시작하며 많은 NFL 팬들의 관심을 성공적으로 끌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방송을 타기 전 드래프트는 거의 대부분 호텔에서 진행됐었습니다 또한 1965년부터는 뉴욕에서만 했었죠 1980년대에는 점점 드래프트 스케일이 커졌고 95년도 드래프트부터 메디슨 스쿠어 가든 극장에서 진행되어 2005년 제비츠 컨벤션 센터를 거쳐 2006년에 세계 최대의 홀인 라디오 시티 뮤직홀에 안착합니다 그렇게 2014년까지 드래프트를 뉴욕에서 하고 2015년부터는 옮겨 다니게 된 거죠 내일 열리는 2024 드래프트는 디트로이트에서 합니다 그래서 에미넴이 로저 구델 커미셔너와 같이 드래프트를 홍보하는 꽁트 비슷한 영상들이 요즘 공식 계정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년엔 그린베이에서 한다고 하는데 가고 싶네요 참고로 공식 NFL 웹사이트에 따르면 작년에는 드래프트가 진행되는 3일간 대략 5,440만 명이 드래프트를 시청했다고 합니다 드래프트가 되기 위해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학에 굳이 갈 필요는 없다는 뜻인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학 레벨에서 뛰지 않으면 드래프트 되기 어렵습니다 가끔 다른 스포츠에서 넘어오거나 다른 나라에서 오는 선수들이 보이긴 하지만요 NFL 드래프트의 순서는 이해하기 참 쉽습니다 NBA같이 로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시즌 성적을 보고 가장 못한 팀부터 우승팀까지 차례대로 지명권을 얻게 됩니다 만약 여러 팀의 승패 성적이 같다면 각 팀 일정의 난이도를 측정해 더 낮은 팀이 먼저 뽑게 됩니다 나머지 타이브레이커는 NFL 플레이오프 타이브레이커 규정과 똑같습니다 1라운드에는 픽당 해당 팀에게 10분이 주어집니다 2라운드는 7분, 3에서 6라운드는 5분, 그리고 7라운드는 4분이 주어집니다 만약에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면 픽을 잃게 되는 건 아니지만 다음 순서의 팀이 지명을 먼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립니다 이 정도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내일 그리고 앞으로 드래프트 보시는 데에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그럼 내일 아침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